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낮 12시를 기해 강원 북부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영서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. 예상 강우량은 철원과 화천, 인재양구 등 내륙지역은 5에서 20mm이고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북부 산지는 최대 60mm입니다. 기상청은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엔 모레까지 짧은 시간 폭우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관리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.